오늘은 제가 가오리 VS 코카소스를 해 보겠습니다 가오리 VS 코카소스ichte 내가 그렇게 했지 가호스 X파스 다시 한 번 더 자세 curt 가오리 날개바람 근데 이거 무슨 노숭네 совершенно 하지만 난 진화의 슈퍼 포카소스다 아가미가 막혔어 아가미가 막혔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어 오버하지마 진트 혼자서도 잘 노네 코카소스의 승리 이건 코카소스예요 둘 딱지가 단단해요 봐봐요 그리고 뿔이 세 개예요 이건 가오리예요 날개를 펼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느러미가 진화한 거래요 아가미가 진화한 거래요